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난 뒤 원인 미상의 폭발이 잇따라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1일 낮 1시 40분쯤 부산시 동구의 한 폐목욕탕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. 이어 진화에 나선 소방관이 불길을 잡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. 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 등 1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